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피커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많은 댓글에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역시 스피커 케이블에 의해서 소리의 변화는 없다 라는 분도 계셨구요. 저처럼 본인이 듣는 청각을 믿고 소리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의 가격에 따라서 1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혹은 굵기에 따라서 혹은 외피에 따라서 그리고 정전 용량을 결정하는 엮어서 만든다던가 이런 테크닉 혹은 조언 처리라던가 이런 테크닉으로는 소리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리의 변화를 청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스피커를 만드는 메탈의 소재가 바뀌면 소리는 확실히 변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선과 은선, 주석선 이런 것들이 다 달랐구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의 소재가 바뀌면 확실히 소리가 바뀐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이거 다 플라시보 효과이고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청각으로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의 수련이 좀 덜 됐거나 혹은 예민하지가 않거나 사실 인간이 듣는 청각도 수련을 해야만 능력이 올라가는 감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청각 수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들어 본 스피커 소재 중에 가장 소리의 변화가 극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바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통신선, 삐삐선으로 케이블을 만들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들어보면 군용 통신선으로 만든 삐삐선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한 10명 중에 8분 정도는 이거 소리가 변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저 나름대로 좀 괴상한 논리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유저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요. 오리지널 USA 군용 빈티지 삐삐선을 판매를 하고 계신데 여기 사진도 나오죠. 원래 오리지널 군용 삐삐선은 주석도금으로 되어 있고 연선 4가닥, 강선 3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강선은 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선으로 3개가 되어 있고요. 연선 4개는 구리의 주석을 도금한 구리선입니다. 보통 보면 소리의 신호 전달은 구리선이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고 철선 3개는 군용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역시 철선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소리의 변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에서 만들었던 24 AWC 사이즈의 AIW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판매하는 모든 선재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굵기에 따라 음향의 성격이 모두 달랐습니다. 저는 현재 삐삐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것과 빈티지의 매칭도가 좋으며 은은한 소리를 원하시면 확실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20m에 만원씩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스피커 선재로 매우 좋은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요. 햄 무선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에서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미제군용 삐삐선을 매체당 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선 3가닥 강선 3가닥이고 이 부분은 앰프 내부 선재로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앰프 내부 중에 고전류가 오르는 부분은 이게 신호선이기 때문에 전류선이 아니라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권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햄 무선 사이트에서도 이게 통신용 케이블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옥션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USA 삐삐선 오디오 음향 스피커 통신 주석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미터당 990원을 안해요. 그 다음에 요건 G마켓인데요. G마켓에서 팔고 있는 삐삐선입니다. 여기는 한 롤이 1km 정도 되는데 이걸 한 11만원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신 분 한 서너 명이서 돈을 모아서 사신 다음에 한 300m씩 나눠 가지고 스피커 케이블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선이 3개고 철심이 4개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군용 삐삐선으로 스피커 케이블을 만들었을 때 독특한 느낌이 있다라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들을 수 있고 제가 이 삐삐선 케이블을 한 6개월 정도 주력선으로 사용할 정도로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인터넷에 팔고 있는 거고요. 이 롤 하나가 한 1km 정도 되고 아까 가격은 한 1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건데 여기 보시오. 포장이 1951년에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미국 거. 이런 제품들도 시장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서 만들기 전에 스피커 케이블을 한 200m 정도 샀었는데요. 역시 저는 그때 기억하기로 철슨 3개의 구리에 아연동음을 한 걸로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스피커 케이블인데요. 머리를 따듯이 따가지고 이 따온 부분을 수축 튜브로 고정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 바나나 단자를 연결을 해서 좌우 3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작 스피커 케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거 땋는 법은 남자들은 머리를 따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집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좀 따달라고 부탁을 하면 잘 따줘요. 저도 집사람이 따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땄듯이 이런 식으로 딱딱 땋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 하나에 7선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선의 가닥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선을 이렇게 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킴버 선의 효과 그리고 삐삐 선의 효과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였고요. 보통 따온 모습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3개를 이런 식으로 따 가지고 라인 하나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저렇게 꼬아 가지고요. 납땜으로 납을 약간 적셔주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코일에 바나나 단자 연결을 해서 저런 식으로 케이블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머리 땋기를 찾아보시면 4가닥 땋기, 5가닥 땋기, 6가닥 땋기에서 굵기는 이렇게 땋기에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따올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도 따올 수 있겠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한번 각자 땋아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땋았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바나나 단자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비싼 돈 주고 케이블을 사느니 이 삐삐선으로 한번 집에서 자작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절대 후회할 수 없는 음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만일 케이블로 인해서 소리는 절대 바뀌지 못한다는 입장이시라면 이 테스트를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 특별한 소재인 군용 삐삐선으로 스피커 케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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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